자, 패킨로스 확인도 하고 아, 나 근데 나 그거 위치는 다 모른는데 이쪽에 뭐 하나 있던 걸로 좀 하고 있긴 한데 이 근처에 뭐 하나 있긴 할걸? 잠깐만, 일단은 좀 보자 패킨로스 안 뜬 것 같은데 아, 안 떴다 살려! F-A6를 빨아야 하나? 너 빨고 뛰어! 여기 지금 그 마운틴 스탯이 위잖아 보트 있는데 근데 이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뛰는게 더 나았을 것 같다? 이미 누가 건드렸는데? 이거 어쩔 수 없지? 뭐 아직 살아있지? 아니면 그냥 여기 아직 그거 안되나? 저격 스탯 있는대로 그냥 올라가버리면 안되냐? 올라가도 대신에 그러니까 저격 스탯 있는대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일로 가면 안되잖아 저격 스탯 있는데도 가는게 여기 아니야? 이쪽일걸? 여기 아닐텐데 갈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로 내려와서 볼 수 있을까? 됐지? 여기 갈 수 있어 근데 조용해지긴 했다 어? 저격 스탯가 없네? 여기 100%는 안 일러서 샀다면 안보는거야 지금? 아니 샀다면 일로가서 볼건데? 아 거기서? 그래? 지금 밑에 뭐하나 걸어다니고 있는데 저거 스탯 뭐있지? 거기서 샀다면 지금 야 PMC다 어디 PMC에? PMC 지금 그 나무 사이로 지나가서 지금 그 전초기지 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? 어 일단 너 샀다면 봐봐 바꿔 드려집니다 어 잡았... 뭬 잡았어? 답은거 같은데? 왜 안되지? 어 저건 잡은거 같다 설마 이거 휴보네까지 됐나? 와 휴보네 됐다 저기 지금 흰창고 옆에 나뭇도막 있는 그쪽 있잖아 어 그쪽에 내가 지금 배율이 없긴 한데 히크티크 보이는거 두개 있거든 두개 히크티크 보이는게 두개 있다고? 어 PMC는 아닌거 같고 있으면 스캡인데 흰창 딱 붙은데 말고 나무더미같은거 되있는 빨간색 그것만 있는데 있잖아 어 여기서 한번 봐볼래? 소리없는게 죽었을거 같긴하다 아니면 뭐 지금 한번 나 뜯 보고올까 저기 나 여기 이역스 보고싶게 아마 쓰르마는 좋은거 같고 그니까 아니면은 내가 쟤 보고 쟤가 내가 오! 지마 사라!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잡았다 어 아 이거 헤드 잡으려고 시간 끌다가 못 잡을뻔 했네 이씨 내각에서는 스캡 때가 안보여요? 어 이거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얜 유비 같은데 25렙이네 USB를 먹어도 살고싶었구나 아 그럼 이 뒤에 가야되면 안되지 로닌 카 일단은 아 이거 나 슈터팔 있었으면 지금 슈터팔 다 깬건데 나 근데 지금 그 내가 어디서 죽였는지 모르겠어 나 보고오키 그거 해줄수있냐? 리모컨 해줄수있나? 어 어디를 리모컨 해줘 나 지금 낙타바이 옆쪽으로 지금 돌고있거든 잠깐만 낙타바이 위로 올라가 너 지금 내가 잡은 애 어딨는지 알아? 내가 잡은 애 어딨지 알아? 그니까 모르지 이거 그냥 내가 찾아봐야겠다 여깄다 일단 나도 같이 내려갈게 지금 봐주께 파밍하는 동안 야 47렙인데 뛰는거 나가? 음 나 지금 멀어 낙타바이 왼쪽편으로부터 내려가면 있는거야? 여기를 너가 낙타바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그 전초기지 가는 길 쪽에 있는 바위거든? 어어 그게 낙타바이 아니야? 여기를 나둔 낙타바이라 부르는데 저격바이라 부르는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바위 위에 있어 나는 음 나 지금 일어났어 어 확인 통광탄 있던데 통광탄 던져버렸어 없을거 같은데 여기 있어도 거기 있어 그니까 근데 지금 내가 잡은 애들은 다 두거 없긴 해 그 스부드 같은거 안 두고 있어 보스 이거 그거 됐나? 얘도 보스 보이스 들어왔나? 모르겠다 약간은 보이스네 부끄러워 보이 모르겠네 일단 스키브 사운드는 하나 있고 나 왜 성광스터린 소리가 안들리냐 어차피 거리 제한이 있지 않냐? 75미터 거리 제한이 있긴 한데 그치 나 이거 병비형 기숙사 쪽으로 가서 한번 더 던져볼까 저 심창 가까이 가서 이건 저기 오두막집 쪽이고 그냥 걔가 그걸 들고 간거 같은데 태수가 아닌 이상 여기서 아웃스커트 아니고 딴 데로 탈출을 할 순 없잖아 굳이 캠핑은 안 할거지? 그냥 돌리는게 낫지? 어 어 근데 애초에 지금 아웃스커트 쪽으로 도달했을거 같은데 와 나 이제 봤는데 방금 만난 애도 그 바로 근접해서 만난 애 있잖아 어 걔는 머리 맞던 못 안난거네 뭐까비 1클래스짜리 1클래스짜리 그건데 씨 근데 뭐 도탄은 공평하니까 나도 도탄이 살려준 그게 많아서 이번 시즌은 한번 몇 미터 킬인지나 볼까? 200 몇 미터 됐을거 같은데 이게 149밖에 안돼? 46레벨짜리가 무장 말아준거 같던데 아웃스커트 그 아닌가 이거 아 그 그 그 유색캠프 쪽인거 같은데 조심해야겠다 여기 여기 지뢰 있지않나 택시 떴다 택시 떴다 아 이거 택시로 나갈까 그냥 여기가 전에 그거였을걸 그 레빗볼 모시기하는 퀘스트가 여기 진행이었을텐데 네 팔까지 막아주는 방어구 중에 쓸만한게 진짜 별로 없어가지고 택시 떼다 택시 떼어 택시 떼어 택시 떼어 택시 떼어 택시 떼어 여기가 뜨면 진짜 답 leash 편한데 딱 다 달려야겠는데 택시 떼어 택시 떼어 택시 떼어 잘 썼다 했지 지금 그거 경비실 옆쪽 그쪽에서 봐야 될거 같은데 그러면 택시 떼어 택시 떼어 무장이 약하니까 나 그냥 흰창포 쪽으로 아예 들어가볼게 해서 위치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나? 쿵푸드 나면은 그치? 지금 중간파가 안 돌리는 것도 있고 해서 그니까 일단 앞에 뛰는 거 뭐야 흰창포 흰창포 안에 하나 뛴다 아까 아니? 어 지금 잠깐만 흰창포 앞에서 움직였거든? PMC 같은데? 하나 더 뛴다 내가 여기서 안 보이는데? 하나 들인다 하나 잡았고 뒤쪽 가게를 하나 쏜다 흰창포 안에 하나 있다 어? 야야 내 뒤에서 하나 왔어 죽었어? 돌아보자고 내가 죽었어 발소리 들렸어 바로 돌아왔는데 죽었네 잠깐만 그러면 흰창포 안에 하나 있고 지금 죽었다며는 없었네? 흰지가 떴나보다 얘 무장 되게 단단해 보였는데 자본에 자를 한다 안 해서 아주 아휴 놀라 잘 쏘네 위치 난 모르겠다 얘 나 뛸 때 애초에 뒤에서 누가 날 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너를 보기 시작한 듯 내려간 다음에? 이름이 무슨 첫 더 맨인데 이름이 뭐 지금 보스가 보여서 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딴 거 쏘고 있는 거야 나 저기 반대편에서 맞았다 예왕탄 팔 한 번에 블런트다 블랙아웃 당한다 보스 죽었다? 나 흰창포 쪽으로 붙는다 여기 옆 사람 있다 창고 안에 사람이 있었다 창고 안에 사람이 있었다 창고 안에 사람이 있었다 나간 거 같은데 이거는 아 이거 자신 없는데 아 나 이거 흰창이 났다 소리 창고 안에 연사총 뭐 소포는 그냥 기가 막히면 아 마운틴 테스트 마운틴 테스트 위로 올라가야 되지 바위 위로 마운틴 테스트 옆에 갈라 어허 아 이거 보급구리 나만 구분 안가는 거 아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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